의정부역 부근에 신곡주공 푸르미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4호선 수리산역 부근에 설악주공 8단지를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고민입니다. 의정부와 군포 3본동에 위치한 주택을 지금 비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 매수가 적당할까요? 이사님? 네, 신곡주공하고 3본 쪽을 비교한다면 어쨌든 간에 뭐랄까요? 제 입장이라면 의정부역 쪽에 붙어있는 주공아파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좀 있죠. 그렇다고 해서 3번 쪽에 있는 아파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 상대적인 가치가 좀 더 낮다는 것입니다. 일단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산곡주공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거리가 좀 약간 떨어져 있죠. 이게 좀 약간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만 밑에 보게 되면 의정부 센트럴 자의라든가 이것이 이제 22년도쯤에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에 천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주변 지역이 없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생기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조절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이런 어떤 22년도에 들어올 이런 아파트들이 현재 프리미엄이 얼마 붙어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붙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부역 쪽에서 나오는 GTX 라인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주변 지역을 활성화시킬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쪽에 보면 은하수 아파트라든가 동신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 의정부가 약간 특징이 뭐냐 하면 단지는 크지 않지만 재건축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안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의정부의 GTX 신호선이 의정부역 쪽에 들어서게 되면 서울과의 접근거리가 상당히 양호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출퇴근거리가 약 한 20분대로 크게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건축에 대한 의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에 GTX 신호선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이 좀 더 힘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22년도에 약 한 1300세대 규모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변 세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한 3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몸에 타면 힘을 줍니다. 힘을 주게 되면 이런 아파트들도 같이 가격 상승에 대한 힘을 받게 돼요. 그런 호재거리가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봤었을 때는 오히려 좀 의정부역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단지 뭐냐면 의정부역과의 거리가 좀 약간 멀다는 것뿐인데 도보거리도 가능하지만 버스로 약간 한정거정 정도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도 상당히 괜찮아요. 구입하시고 중장기적으로 2030년에서 32년도에 매도타임을 잡겠다라고 하시고 실거제된 만족도를 주변 상황을 보고 실거제된 만족도가 괜찮다고 하시면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